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의 김유정입니다. 드디어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금융 불안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대내외 주요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더욱더 중요해질 텐데요. 은행 사태는 완화되었지만 미 연준의 통화 긴축 여진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낙관적인 시각은 아직 이르다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다가오는 4월 주식시장에도 활짝 핀 벚꽃만큼이나마 기쁜 소식 가득하게 말하면서 오늘의 마감시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양시장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추는 미국 은행 리스크 완화와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 전거래일 대비 0.97% 상승한 2,476.8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그간 상승이 부진했던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오늘의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개인이 7,217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전거래일 대비 0.35% 하락한 8,47.52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추회되면서 육거래일 만에 약세를 보이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수급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96억 원, 69억 원 순매도세를 보였고 개인이 1,777억 원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마감시황이었습니다. 3월의 마지막 금요일 오늘은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이영석입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던 아마 시장이 아니었나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 생각하시고 이번 주 한 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의 위로 담긴 인사와 함께 시작했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우리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올리면서 상승했고 코스닥도 하락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시장의 혼조세와는 달리 조금 더 힘들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은 아마 기관들의 어떤 매도가 좀 있었는데 아마 그 윈도 대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분기말 어떤 포트 변화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존에 있던 종목들의 어떤 차익 시장이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포트가 변경되는 데에 따라서 급등한 종목도 있었던 그런 좀 오늘 약간 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코스닥이 그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힘든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교육방에서는 수익이 났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지금 힘든 상황에서 뭐 이런 걸 보여주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 어떤 저의 어떤 그 바람은 힘든 장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기댈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저런 이러한 노란 톡방에서의 어떤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오늘 한번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얻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저께죠. 다물 멀티미디어. 다물 멀티미디어 제가 로봇을 설명하면서 네 로봇을 설명하면서 시외에 올랐다가 빠졌지만 분명히 내일 그 기대감으로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고 해서요. 오늘 물론 아침에는 조금 빠졌다가 시작했지만 금세 VI까지 10%까지 바로 직행해서 10분 동안 우리가 수익을 얻고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저께 거의 신고가 수준까지 왔다가 시간에서 좀 빠졌어요. 시간에서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 업체에 대한 어떤 로봇에 대한 그 가치가 시장에서 다시 알려지면서 장중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매매했던 저희 쪽에서는 오늘 수익으로 잘 나올 수 있었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자 오늘 기가 레인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가 레인 사실 어떤 종목에 대한 설명인지는 나중에 설명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떤 강한 수급. 오늘은 좀 강한 수급 정도로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좀 그 전부터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의 M&A 기대감이 상존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종목을 먼저 미리 포착하고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침에 반등을 할 때 교육방에 있는 분들과 함께 매매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좋은 결과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링스는요. 제가 그때 리튬이나 이런 진정한 2차전지 수혜주 리튬 수혜주는 포스코다. 포스코 관련 주도다 생각하면서 이때 긴 박스권에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이런 박스권에서는 이러한 단봉들 있죠. 이런 단봉들 그리고 지지를 해주면서 단봉으로 점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 한 2월달 초 2월달 말에 갖고 있었던 분들은 여기까지 왔어도 한 달 이상이 지나서도 손실이나 어떤 보압 정도였을 텐데요. 다행히 저희 수요일날 33만 원 정도에서 들어갔고 그리고 약간 이 도지성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없이 도지성으로 있을 때 이때 어떤 그 참을 기다렸다. 기다려서 오늘 강한 상승. 그래서 큰 수익이 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LF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2차전지 관련 중에서 이게 가장 싸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히든 종목으로도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아마 IRA 세부 지침이 아마 발표되는 날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배터리 종목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시장의 기대감이 오늘 마판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큰 상승을 얻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일어났던 일들이고요. 그래서 오늘 다양한 수익 얻는 방법 얻을 수 있었다. 7, 8% 많게는 14%까지 물론 저희가 끝까지 다 먹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끊어먹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특히 다물 미디어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마이너스 끝났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수익 실현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노란톡방에서 일어났던 오늘 하루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많이 아 이런 자꾸만 이렇게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이 시장을 극복해 나갈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서울경제의 이영석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장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다면 오늘장은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는 그냥 지루하고 짜증났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시장을 말씀드릴 때 대형주 위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저기 코스타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시장이 올라도 나한테는 좀 뭐라 그럴까 전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실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이거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차트와 좀 다릅니다. 왜냐 이거는 제가 차트를 위아래 뒤집었어요. 뒤집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차트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었나 했는데 위아래를 뒤집은 상태에서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잊혀버릴 것 같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차트를 뒤집어 봤는데요. 제가 뒤집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시장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의 시각을 조금 바꾸면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좀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빠질 것 같다고 하면은 이거는 시장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탑도 이 차트를 보면은 이거 그냥 내리까는 차트잖아. 내리까는 차트가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차트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락 로봇이나 2차전지 예외에 AI나 이런 주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은 좀 많이 힘들었을 텐데 하지만 이렇게 시장을 다르게 여러분들이 한번 꼬아서 본다고 하면은 오늘의 어떤 하락은 그 안전의 하락이 아니라 쉬어가는 기나 최근의 어떤 상승에 따른 조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으로 제가 한번 살짝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시각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다음 주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환율도 그렇게 급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물론 다른 테마로는 갈 수 있어요. 다른 섹터로는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래를 한번 거래 대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코스피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맞습니다. 이런 대형주, 오늘은 대형주가 좋았습니다. 대형주가 되게 빨간색이잖아요. 몇 개 이런 시크리컬 같은 것들 빼고 놓고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하는 흐름이었고 단, 코스탁은 아까 말씀드렸던 IRA에 있는 오늘 세부 법안이 발표되는 오늘 이슈가 있는 LNF나 혹은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오늘 M&A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넥슨게임즈, 이슈가 있었던 게임들이 반등을 했고 그리고 바이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려고 하면 어디서 많이 보던 섹터 아닙니까? 게임, 바이오. 그러니까 기존에, 예전에, 지금은 말고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 많이 힘들었던 그 시절에 올랐던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들에 여러분들의 자산이 묶여있는 분들은 이제는 이쪽으로 쏠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도 보시면 아직까지도 그래도 DBI텍이니 반도체 이런 것들은 살아있고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하나솔루션 그리고 G2파워 그다음에 이거는 뭐 그렇고 그다음에 뭐 크게 변화 없어요. 그냥 조금 기존에 2차전지 쪽으로 조금 다시 금액이 좀 몰렸다. 하지만 반도체가 어저께는 확 줄었잖아요. 왜냐? 반도체들이 차이 시절은 있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반도체가 없네? 라고 하면 반도체 다 나간 거 아니야? 아닙니다. 반도체는 오늘 일부 조정, 숨고르기일 뿐이고 추가적으로 다음 주나 그리고는 좀 쉬었다 가야죠. 왜냐하면 그전까지 반도체를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했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쯤 우리가 산을 오를 때도 쉬지 않고 계속 오르면 힘들잖아요. 한 번 오르다가 쉬었다 가야 우리가 더 정상까지 갈 수 있는 노멘트가 생기기 때문에요. 오늘 반도체는 약간 쉬는 날이었다. 그리고 그 뒤를 메꾼 것이 바로 2차전지인데 2차전지는 이슈가 있었다. 있었기 때문에 오늘 거래대금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에서는 시간에서는 그렇게 제가 오늘은 네모를 치지 않았던 거는 굉장히 개별스럽게 개별스럽게라는 말은 그냥 같게 전투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대규모 수주 그리고 CIS는 최대 주주 변경 대오웨이에 이런 것들은 막판에 우크라이나 철도 투자 관련 내용 때문에 올라왔던 내용. 삼탄방 제약 같은 경우는 안약 공신감 하나 있었고 그리고 세로니스 같은 경우는 LNF의 최대 주주니까 그거 가치 때문에 반등한 거고 이런 식으로 반등했기 때문에 그냥 같게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시장은 조금 약간 혼조스럽겠지만 기존의 흐름은 좀 이어가겠다라는 생각이 저희의 시간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함께 리뷰해 봤는데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치고 힘들 수 있는 장이었지만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룸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상승 함께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도 교육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송 마판에 히든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우리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송에서 언급해 주시는 관심 종목들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3월의 마지막 날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잡아갈 수 있는데요. 자세한 참여 방법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장에서 핫했던 테마와 종목, 과연 내일 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신들의 매매 신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투자 시그널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빨간색은 매수, 노란색은 관막, 마지막으로 초록색은 매도 신호니까요. 저희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온린 시장을 뒤흔든 핫한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장기 절의 융자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올해 주요 지원 방향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개통 안정화와 함께 산단치북, 건물 일체형 태양광과 같은 초기 유망시장 확대며 규모는 4,623억 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테마 중에서 관련 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하 테마 신재생에너지입니다. 한화솔루션 3.47%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BHI 11.56%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하 테마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 투자지그널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이 바로 한화솔루션입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매수사인 들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한화솔루션 자체가 큰 폭의 상승이라 보기엔 조금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한화솔루션을 가졌던 이유 중 하나가 한화솔루션은 최근에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한화갤러리아랑 인적 분할을 하면서 총 5개 사업부를 3개로 단순화시키는 사업을 했는데요. 한번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신재생 테마가 왜 됐는지 NG, LSO 된다, IRA 급증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고요. 그러기 전에 먼저 태양광,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업체인데요. 태양광 업체 중에서 미국에 퍼스트솔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퍼스트솔라가 지금 신고가를 이뤄지고 있죠. 그런데 이 업체가 예전에 2월 27일 한화솔루션과의 격차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조금 더 컸겠죠, 컸는데 많은 30% 정도의 상승을 이뤘던 이유 중에 하나가 IRA의 세금으로, 세금 우선 정책으로 세금 우대까지 그리고 물건을 팔면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현금 흐름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주가에 반영되면서 신고가를 냈습니다. 하지만 한화솔루션은 2월 27일 날 거래 정지가 되면서 그리고 오늘 거래 재개가 됐거든요. 거래 재개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못 받았어요. 얘네는 지금 한 26조, 한화솔루션은 14조. 생산 능력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물론 북미 쪽으로 많이 한화솔루션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 격차는 좀 줄어들 거다라는 건데 한번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넘어갔는데 계속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지금 신재산 액티브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고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보시면 이거 다시 설명을 살짝 드릴게요. 한화솔루션이 5개에서 3개로 했다고 했잖아요. 큐셀과 케미칼 그리고 인사이트, 태양광 상업이죠. 그리고 이러한 한화솔루션은 IRA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익이 생기냐. 바로 한 10년간 7조 정도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하반기 모듈 공장. 그리고 24년도에는 공장 증서, IPA, 다양한 세금 혜택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아져서 한화솔루션도 그 격차를 줄일 거다라는 게 바로 한화솔루션 투자 포인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한화솔루션 오늘 이번에 인적 분할되면서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셔도 한 20% 정도의 어떤 업사이드는 퍼스트솔라와의 어떤 격차 때문에 한 20, 30% 정도의 상승률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화솔루션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자체 큰 폭의 상승보다는 앞으로 꾸준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 담아놓고 계속해서 살펴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관련 종목들 꾸준히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중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BHI인데요. 오늘 방송에서 11.56%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BHI도 함께 투자 시그널 살펴봐야 될 텐데요.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 종목 역시 매수 시그널 주셨습니다. 일단 신재생에너지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그중에도 BHI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오늘 갖고 오신 이유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BHI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상승폭을 신재생에너지 경영의 원전 쪽에서는 G2 파워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종목이 아닌 BHI를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요. 최근에 강한 박스권을 이루고 있었어요. 물론 이쪽에 한번 테마로 있어 올라왔다가 최근에 계속 박스권을 이루다가 오늘 거래라가 터지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G2 파워도 마찬가지로 올랐지만 저는 BHI를 더 좋게 본 거는 실질적인 본업도 있다. 그런 것들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한테 봐야겠죠. 본업에 대한 턴어라운드. 사실 얘네는 본업이 뭐냐면요. 발전용 LNG 쪽입니다. 발전용 LNG 그리고 제철용 산업재해 그 부분인데 이쪽에서의 어떤 단가에 대해서 이제는 단가에 대해서 적절한 가격에 대한 정책을 받고 적당한 가격을 이제는 싸게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당한 가격을 받고서 이제 되기 때문에 본업이 터라운드 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원자력 발전 시장 회복 다른 수의 성장 뭐 이거는 당연히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가면 안 되냐 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웰스팅하우스에 어떤 미국에 가더라도 웰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몇십 년간 설계만 했지 그 건물을 뭐냐 원전을 집권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부분을 협력을 통해가지고 어찌 됐든 미국이 해도 우리한테 우리나라에 어떤 협력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재수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시장 성장하는 것만큼 계속해서 정비례로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월요도 판가 인상 효과가 본격화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수주가 보시면요 수주 총액을 보시면 이게 100만 원 단위니까 이게 1조 1천억이 가까이 되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6조까지 있으니까 풍부한 이런 수주 잔고에서 올해 실적도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 두 종목 모두 살펴봤는데요. 매수로 의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관심 종목들 함께 공부해 나가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3월의 마지막 날이닌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서 이현석 전문가님과 함께 다가오는 4월을 함께 대응해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테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커지는 글로벌 우주산업, 저괴도 위성 확산, 우주산업 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우주항공 관련 주가 주목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증권과에선 우주산업이 모두가 주목하는 블루오션 시장이며 미래는 우주산업과 우주경제의 발전 수준에 따라 국가의 역할과 국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상승세 모인 우주항공 테마 중에서 대장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핫 테마 우주항공 테마입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3.28%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장 두 번째 테마로 우주항공 테마 꼽아주셨는데요. 먼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투자 시그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이 종목도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대장주인데 사실 오늘장에서 아직 큰 폭으로 상승이 나아지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 우주항공 계속해서 조금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주항공 관련주로 여러 분들이 많이 매매했던 종목들이 AP 위성, 인텔리안테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전에 먼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차트 보시면 좀 변동성이 있어요. 시초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진은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박스권에서의 물량 소화를 제대로 하고서 한 번에 레벨업 된 이후 이 상황에서는 다시 한 번 매물을 소화하면서 최근에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등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내면서 플러스권을 보여줬다고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또 차트뿐만 아니라 내용도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주차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어떤 배경인데요. 올해 우주 개발비가 8242여 작년보다 늘어난다. 그리고 한국당에서 민간 우주 로켓 발사, 발사장까지 짓고 허가 절차 마련한다라고 하는 다양한 우주 정책에 관한 것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설명해 드린 거고요. 자, 이건 배경이고요. 그다음에 자, 보시면 역시나 사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여러분들이 어떤 업체냐라고 하면요. 우주 부품 생산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보잉이나 그다음에 에어버스, 나사,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이런 모든 기업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나사의 최근에 우리 작년에 많이 들었죠. 아르테미스. 그렇죠? 우리 어디 가는 거? 달에 가는 거. 달에 가는 아르테미스의 나사의 그 프로젝트에 얘네들이 발사체, 발사체 부품을 할 수 있는 서플라이어 업체로 선정됐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블루오리진, 보잉, SLS, 이런 항공 엔진에 대한 서플라이어 체인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런 차별화된 기술력들이 바로 이런 글로벌 업체랑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아뒀고요. 그래서 올해 매출액도 YOY로, 이건 매출액이죠. 37% 그리고 숫자도 57%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됐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주 부품에 대한 산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방 산업과 해외 업체, 그리고 전방위적인 분위기들이 좋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도 일어나고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그런 차트나 그런 가격은 조금 더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우주항공 관련 종목까지 매수로 의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지금 세 가지 관심 종목이 언급됐는데요. 오늘 방송 마지막 부분에는 히든 종목 공개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현수 전문가님,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도주까지 정확하게 선별하고 있는 전문가님입니다. 네, 3월을 마무리하고 4월을 시작해야 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지금 이 시간 바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 쪽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에서 강세려 보였던 테마 중에 강세려 보였던 개별주,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형석 전문가가 뽑아온 개별주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주는 AB프로바이오입니다. AB프로바이오의 미국 자회사 AB프로코퍼레이션은 셀트리온과 이중항세 신약 개발을 위한 협력 중인데요. 셀트리온이 AB프로바이오를 인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늘 29.83% 급등하며 상한가를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장 강세 개별주로 AB프로바이오를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터치했는데요. 과연 앞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사실 이 종목을 제가 매수하려고 소개한 건 아니고요. 실적으로 사실 저는 AB프로바이오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오늘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대규모 M&A를 공식화했다.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풍부한 현금이 있죠. 왜냐하면 워낙 매출이 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M&A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어요. 단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 아니라 어떤 플랫폼 기업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자기들이, 뭐냐, 셀트리온이 가지고 오겠다라고 해서 지금 플랫폼이랑 그다음에 어떤 신약 후보들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중항체 신약에 대한 AB프로바이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이라는 고바이오렉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오늘 일단은 AB프로바이오가 사안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동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러한 종목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 사안까지 이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런 서정진 회장 그리고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코스닥을 살리기 위해서 두, 세 명의 회장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HLB의 진양곤 회장 그리고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그리고 네이처셀의 라정찬 회장 이 세 명의 바이오 회장들이 뭉쳐야지만 코스닥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가장 먼저 테이프를 끊는 게 서정진 회장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진양곤 회장도 HLB에 대한 물적 분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시장에서 어필하고 있고 그다음에 라정찬 회장님인데 아직은 네이처셀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AB프로바이오가 반등을 하면서 고바이오랩도 일단 상승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의 어떤 내용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에 대한 M&A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때 저는 이 고바이오랩과 AB프로바이오의 M&A에 대한 어떤 사실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가시화되고 시작되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바이오의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개별주 설명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앞으로 다가오는 4월 함께 대비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4월에 정확히 시장을 파악하고 주도주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시청자분들이 특히나 우리 방송 보시면서 가장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이영석 전문가님, 계속해서 강의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또 어려워하는 그 부분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영석 전문가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가 배팅 강의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저번 주부터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종가 배팅 종가 배팅 뭐 좋죠.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고 있고 종가 배팅만 잘해서 뭐 시간에서 팔고 아침에 팔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도 이것도 다 스킬이 있고 스킬이 있고 원칙이 있고 그리고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세 가지를 먼저 왜냐하면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가 배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2시 한 반 정도서부터 한 3시 반까지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의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그 긴 시간 동안 9시서부터 2시 반 동안 여러분들이 봐왔던 종목 중에서 아, 이거는 그 다음 날도 주가의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겠다라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하루나 이틀 만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매매법의 한 종류인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이 삼각형 있죠. 이 재료와 차트와 이 수급 이 세 개가 3위 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재료 중에서 이 뉴스나 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리자 하면 자, 재료에는 뭐가 있을까요? 뉴스가 있겠죠. 만약에 어떤 대규모 수주 공시도 있을 수 있고 뉴스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나온다라는 것들이 있을 건데 오늘은 요거에 해당하는 종목들,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일정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한 달 뒤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M&A 일원의 부인 공시를 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한 달 뒤에 재공시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한 달 동안 그걸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체크하고 있고 그게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시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있고 공시 같은 경우는 있고 시장 분위기의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그날의 내용들이고 그리고 차트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에 했던 게 이제 위꼬리 종목 같은 거 그 다음에 신고가, 종가, 고가 등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제가 내일 내일 큐어드림이라는 오전 8시에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테니까 많은 시청 바라고요. 그리고 또 수급 수급도 있습니다. 무슨 거래량, 거래대금 자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막 터졌어요. 터지고 나서 주가도 같이 올랐으면 이거에 대한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게 바로 거래량인데 누군가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베팅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다 확인을 하고 가는 거겠죠. 기관이 대량을 샀다거나 외국인이 대량을 샀다거나 상업펀드가 샀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계들이 많이 사는 건데 이거보다는 다른 것들이 종가 베팅의 원인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어떤 거다? 바로 뉴스 매매다. 보겠습니다. 오후에 보시면 2시 54분에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 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우크라이나 차관들과 재건 사업 참여로 논의한다라는 이게 올라왔어요. 사람들 참 부지런하죠. 아니 국토부 홈페이지까지 가가지고 이걸 확인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사실 노가다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남들보다 부지런해서 부지런한 그 정보를 찾고 그거를 계속해서 분석하고 정말 되게 꼼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언제 국토교통부 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경우도 있었죠. 어떤 재판 결과 그러니까 메디톡스의 메디톡스와 휴즈의 재판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왜냐 만약에 메디톡스가 그 관계에서 이기면 그때 뭐 서로 내꺼니 내꺼니 싸웠던 거 있었는데 그때 만약에 어느 편의 재판부가 손을 들어주면 따라가지고 뭐지 그 주가가 결과가 그렇죠. 그렇죠. 결과가 될 수 있는 걸 했는데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그 재판장에서 그 결과를 보자마자 그냥 지른 거죠. 그래서 크게 주식을 먹었다는 것처럼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2시 54분에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이런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고 그리고 3시 50분에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는 어떻게 됐냐 보세요. 재건 산업인데 이 재건 산업에서 콕 집어서 뭘 얘기했냐면요. 바로 철도 시설의 재건 이 단어가 들어감에 따라 어떤 주가가 오르냐면 이거는 그겁니다. 갑자기 까먹었네. 대아티아이. 네. 대아티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도 관련해서는 어떤 관련주들이 있지? 라고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대아티아이가 있고 대오에이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어야지만 종가 매매나 그리고 쫓아가서 매매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서 철도 시설의 재건뿐만 아니라 뭐 이런 철도 운영 체계를 개방해서 하자마자 그전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횡무하고 있다가 자 시간대를 볼게요. 3시 3시 2시 54분 3시 6분의 차이가 있었나 보죠. 그 뉴스 보고서 뭐 HTS 키는 시간이 있었나 보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대아티아이가 시간 외에서 보시면 대아티아이 대오에이앨 이 두 접목을 보시면요. 사실 여기서는 이 대오에이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살짝 잘렸지만 여기서는 시간의 상한가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대오에이앨은 상한가는 가지 못하고 중간에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뉴스를 보고 급작스럽게 올랐던 왜 그 뉴스가 올랐을까 왜냐면 뉴스는 이 반영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차가 바로 다음 시간에까지 나온 거고요. 지금 보시면 근데 왜 상승률의 차이가 있을까 라는 것을 보시면 얘는 시총이 2300억 이에요. 2300억 그리고 얘도 근데 얘는 900억 800억 그러니까 시총 자체가 얘가 한 두 배 이상 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는 것보다 얘가 움직이는 게 더 쉽다. 그래서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아 이거 이게 나왔죠. 대오 웨일 추가 상장 CB 이게 나오면 따라가지고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것을 보였던 거예요. 조금 그렇죠. 주가가 올라오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CB 나온다고 하니까 또 사람들 에이씨 더 던진 거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뉴스를 통한 매매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팁인데요. 이런 것들이 좀 급작스럽게 변할 때 종가 무렵에 급작스럽게 변할 때 그것에 대한 뉴스를 어떤 신선함을 보고 그 신선함이 어떻게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판발하시고 베팅을 하시면 베팅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투자를 하시면 그 다음에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영석 전문가님의 투자 꿀팁 함께 들어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종가 매매 그 중에서도 뉴스를 통해서 매매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봤습니다. 우리 방송 계속해서 함께하시는 분들 느끼셨겠지만요. 정말 어려울 수 있는 교육 하지만 정말 중요한 교육 내용에 대해서 차분하고 천천히 설명을 잘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설명 이러한 교육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어렵고 지루한 시장 속에서도 시장을 정확하게 읽고 주도주를 파악해 내시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지 4월에 힘차게 새롭게 함께할 수 있는 기회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캠해 주셔야지 3월 마지막 날 오늘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영석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준비하신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갖고 온 종목은 다른 종목 섹터 예전에는 계속해서 2차전지나 로봇이나 이런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좀 특이하게 바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AB 프로바이오랑 고바이오랩 그 다음에 누구지? 셀티로네 서정진 회장 얘기를 했던 건데요. 진오맨 컴퍼니 이 업체가 뭐냐면요. 이게 2015년에 설립된 업체예요. 그래서 2018년에 코넥스에서 코스탁으로 2020년 2020년에 코스탁으로 오체인데 여러분 좀 이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 그래서 이 미생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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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서 몸을 치료한다. 그래서 보시면 마이크로바이옴 샴푸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마이크로바이옴 우리들의 어떤 100년 인생을 위한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주가는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이게 언제냐면요. 2021년 물론 바이오가 좋았을 때지만 사실 이 종목이 9만원대에서 계속해서 올랐다가 지금 이거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여기 M&A 때문에 올랐다가 기대감 사라지면서 계속해서 줄줄줄줄줄줄줄 흘렀는데 여기서 약간 횡보하고 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오늘이 오늘 좀 반등한 구간이었어요. 사실 저는 아마도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를 찾는다고 하면 저는 고바이옴름보다는 아마 지노맨 컴퍼니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와 소설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종목을 갖고 왔던 이유가 하나고요. 그리고 주가 수준에도 보시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건 저의 어떤 바람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M&A에 대한 내용들이 녹아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도대체 뭐하는 건가 일단은 특정 미생물을 활용해서 다양한 질환을 실현하는 컨셉의 마이크로바이옴 이게 뭐냐면요. 이 미생물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내용을 따지면 미생물의 마이크로브와 생태계의 바이옴 그래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 즉 미생물과 생태계를 합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과 유정 정보를 통해 일컫는 건데요. 체내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움직이면서 대사를 신정 면역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의 내용인데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이게 꽤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KBS에서도 이거 무슨 내용도 말하면서 다큐멘터리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다수 기업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신약도 개발지고 있고요. 이 신약을 개발한다. 아까 뭐랬습니까? 셀트리온의 서전의 회장이 신약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마 이 업체도 이거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 수준도 괜찮고 그리고 수급도 보십시오. 최근에 투신들이 조금 계속해서 이 업종은 원래 시장에 어떤 관심이 있는 종목이 아니었어요. 최근에 계속해서 투신들도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지노맨컴퍼니 공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틀어오셔야지 함께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방송 종료 전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 일련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부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증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일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